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 basic tenses of korean verb, present, 현재,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 past, 과거, past, progressive, 과거 진행, future, 미래, today, study, 공부하다, 공부하다, basic form, ok? study, 공부하다,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할 거예요. 프레즌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요.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어제 집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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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친구랑 같이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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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